. . . . . . 2교시 수업! 피타보라스의 정리! 2교시 수업! 피타보라스의 정리! 3교시 물리! 에너지 보존의 법칙! 빛이 에너지가 운동의 능력을 사내될 뿐 총량을 변하지 않는다! 골창 선생님, 설교! 너희는 거짓말하지 마라! 도둑질하지 마라! 자신을 속이지 마라! 누구도 죽이지 마라!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라! 빛이 에너지 보존의 방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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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달콤함이지! 아침마다 그는 그곳의 모습을 드러냈지 신선한 이슬에 눈물을 더하고 사실은 말이야 난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